그리고 뭐 보기만 하면 미연마을 나이보다는 날씨도 안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해서 미연마을 꼭 입고 싶어서 시골에 났는데 엄마가 이만 속도가 어떻게 되시나 내가 또 요거 두세가 걸린다고 생각해봤어요 오줌처럼 행복한 날씨도 전화가 있는데 시계절하고 시청해 봤는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못 물거잖아 카레 안쪽 안쪽으로 너무 찍지 말고 썰어 떨어서 옆으로 옮겨 주는데 써는 범위를 최소화 해줘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썰어서 점점 위로 안쪽으로 썰어서 점점 위로 안쪽으로 이렇게 삐뚤삐뚤하니까 한번 맞춰주고 안쪽으로 칼 안쪽으로 옆으로 바로 이리 그런거 다행히 계란 한글자막 by 한효정